현장 상대는 그냥 지치기만 아무것도 하였어 내가 태어나서 완전히 죽일라고 그랬어 완전히 죽인다 이럴 때 그때 말했어 아우 씨 마지막에 그러다가 조금만 더 나오고 마지막에 죽인다 너무 잘생겼어 우리 오늘 제일 일요일 것 같고 병원도 많아 이게 실질적으로 시합이 이런 진짜 많아지 맥주도 성발이 다 많아서 올라오는 건 없어서 흔한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, 그냥 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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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오늘 중이지 아니, 뭐지 잘 모르는 거 없는데 어디서 헤어오니 어디서 헤어오니 어디서 헤어오니 어디서 헤어오니 Remix 바로 오지 이 기술 바로 오지 기술 기술 아, 그렇게 아, 그렇게 그렇게 우리한테 아, 그렇게 아, 그렇게 암호 아, 그렇게 아, 그렇게 너, 거거 아, 그렇게 시청자! 이게 지금 딱 한 장으로 한번씩 하거든요 왜 이렇게 하면 다 할 수 있고 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다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고 고통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필요하다고 해서 이런 거 책도 해서 그냥 나뭇이 스태디오는 뭐야 그럼 낭비가 아니라 나뭇이는 또 한 거 네 그런 건 좀 더 많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올림픽 . 진짜 부딪히어? 진짜 부딪히어? 잘 안냐네! 끝남다! rested. 갈아입고 간다! 2분이 아는거지? 2분이 아는거지? 그럼 왜. 안 해. 안 해. 안 해. 안 해. 안 해. 대단해 야! 다시 시작을 해야겠지? 죽여야겠지? 죽여야겠지? 감사합니다.